시아야, 지금 아빠랑 어디 여행지로 가는지 알아? 강릉! 강릉! 강릉 가는 거예요, 강릉. 그리고 시아야, 오늘 이제 아빠랑 단둘이서 여기저기 많이 여행 다녔잖아. 기억나? 응. 이제 당분간은 시아랑 아빠랑 그렇게 여행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슈퍼맨 졸업날이래요. 제가 본업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이 슈퍼맨의 마지막 촬영입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인데 뭔가 뜻깊은 곳을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저랑 원지가 결혼했을 때 원지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때 제일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곳이 강릉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 갔던 강릉을 가는 게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강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릉 가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네! 얼만큼 재밌게 놀 수 있어? 네! 진짜? 맞아, 맞아, 시정 갑시다. 저거 뭐지? 시아? 시아, 너 이게 뭔지 알아? 아, 두더지 게임! 아, 이거 어렸을 때. 엄청 작았습니다, 두더지. 봐봐, 시아야. 아, 아, 이렇게 두더지 게임. 이렇게 두더지가 나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느려요? 어휴, 손발력이 좀 떨어지시는데?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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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가 오히려 알려져. 답답하죠. 빨리, 더 빨리 알려줘. 어디? 진짜 어디? 어디? 동태규 씨 죄송한데 정말 못하시네요. 반전이네요. 우리 간식 먹으러 갑시다. 간식이 맛있게.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내리거든요. 먹어야죠, 전기에서는. 아유, 맛있지. 맛있어요? 아유, 맛있지? 진짜 갈비 뜯듯이 먹네요. 아빠, 재밌는 거 보여줄게. 우와! 이렇게 하면 인싸가 되는 거야. 아, 이런 방법이 있어요? 국어치 잡을 때는 손을 못 쓰던 손이 인싸가 됐네요, 저 손이. 이야. 슈퍼맨이 돌아왔다 259화. 모든 순간이 너였다. 여기 시장이야. 아이, 크림. 먹방의 성주로 불리는 이곳에는 강릉 특산품 새우강점과 김치를 품은 베이컨 말이 호떡 아이스크림 그리고 치즈 어묵 고로케까지 맛있는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이야, 작강점이 있고 통닭 시장이야. 통닭 시장이야. 어, 통닭 튀김. 오!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이래. 어때? 응. 오징어 아이스크림 드세요. 오징어 아이스크림 드세요. 네. 네. 여기요. 오오. 오오.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신세계인데요? 자, 먹어봐. 어떤 맛일까? 어때? 맛있나 봐요. 이게 무슨 맛일까요? 무슨 맛이야? 딸기 맛. 딸기 맛이나요? 이게 무슨 맛이라고, 시아야? 초코맛. 초코맛. 초코딸기 맛이야? 아빠 한 입만 먹어봐도 돼요? 네. 아빠 한 입만 먹어봐. 자, 아 해요. 아빠가 줄게요. 아이고. 후회 못했다. 잘 웃어서 예뻐요. 아빠가 제대로 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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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면서 계속 당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맛있다. 자, 우리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와. 이거 엄청 맛있겠다. 뭐? 이거, 이거, 이거. 시아야. 시아야, 저기도 엄청 맛있는 거 있나 봐. 고로케. 어, 그럼 봐봐. 시아가 여기 고로케 줄 서서 사. 아빠가 저기 소떡을 사서 올게. 아이고. 용감하게. 맛있어. 각자 줄 서서 시간도 줄일 겸. 할 수 있을까요? 뭐 드실까요? 뭐가 맛있어? 아, 치즈 고로케가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치즈요. 아빠 어디 있어요? 똑똑 싸고 있어요. 똑똑 싸고 있어요. 똑똑 싸고 있어요? 네. 아빠 이름이 뭐예요? 동대기예요. 탤런스 동대기예요? 여기에서 아빠가 오는 사람이에요. 나 집에서는 요리한 사람이죠. 네. 맛있겠네. 이거 완전 단짠단짠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진짜. 어머머머머머. 치즈. 왜 난 여태까지 몰랐지 이거? 어? 뭐 발견했어요? 아, 맛있죠. 시아는 첫 등장 때부터 김밥용 김을 한 입에 먹는가 하면요. 언제 어디서나 일편단심 김사랑으로 김먹방의 정석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그런 시아가 긴 가게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없겠죠. 시식 갑니다. 먹어봐요. 이거예요. 맛있다 먹어봐요. 그리고 내치기 uni. 이 Table 공짜는 뭐야? 네. 제일 좋아하는 놈이 진짜예요. 네, 제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많이 드세요. 제가 꼭자예요. 네, 꼭자. 많이 드세요. 꼭자예요. 꼭자예요. 봉시야, 뭐하고 있어? 그거 뭐야? 귀여워 이거 하나 다 구워줘줘 알겠어, 김부각 좀 주시겠어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에요 야야, 지금 아빠랑 어디 가는 거라 그랬지? 바닷가 절, 절 가는 거야? 여기에 소원을 들어주는 맷돌이 있대, 시아야 야, 근데 이게 시아야 절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 뭔가 기운이 신묘하다 이야 여기에 소원을 들어주는 맷돌이라 이거 소원을 들어주는 맷돌? 어?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순기하네요 시아, 우리 여기 맷돌이 어디 있는지 어? 저거다 바로 있어요? 저거 보여? 왜? 이게 맷돌이야 그래? 어? 이게 소원을 들어주는 맷돌인가 봐 근데 이 손잡이가 뭔지 알아? 이걸 어휘라 그래 어휘? 그래서 어휘가 없다는 말은 황당하다는 말이야 이 어휘가 없어서 맷돌을 돌릴 수가 없어서 황당하다 어휘가 없네 어휘가 없네 어떻게 오셨어요? 어허어 시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말이죠 그렇게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여기에 소원 들어주는 무슨 맷돌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는 소원 들어주는 맷돌이 아니고 아 이거 아니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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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맷돌이에요 커피 가는 거예요? 이걸로 커피를 먹어요? 네 그걸로 맷돌을 갈아서 아 이게 그라인드 대신 이걸로 하는 거 예 예 여름은요? 드릴까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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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주신대 맷돌 커피 커피예요 커피예요 우와 진짜 원두 넣고 가시나요 그럼 냉장고 치고 물은 못 끓어서 됐어 우와 이렇게 갈아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이거 진짜 고와요 신기하죠? 네 진짜 신기하다 뭔가 진짜 신기하네요 전통 형식 진짜 잘 갈 거예요 네 그라인드보다 나은 거 같은데 기계보다 오히려 나은 거 같은데 이게 아유 그럼요 저희들은 미스커피보다 이렇게 드립으로 네 이건 어느 나라 커피예요?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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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롬비아 아니 저래서 저도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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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일까요 저래서 진짜 형 너무 좋겠어요 원두로 갈아내린 콜롬비아 커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아인 동네 네 이렇게 밑에를 맞히고 맞히고 네 이렇게 옳지 아이고 오 어떠고요 네 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아도 짠 우리 송나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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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 안녕하세요 옳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에 우리의 갈면 네 호원냇돌이라고 있어요 아 그게 어딨어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안돼 일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사과 많이 볼게요 네 네 아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저 위에 벽파에 그림이 있지 않는가 저기 전설의 전설의 갈들이 저기 있네 아 벤틀리 왜 벤틀리 있어 벤틀리? 누가 벤틀리 닮았어? 벤틀리가 많아 벤틀리가 엄청 많아 와 예리하다 일로 오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시야 천천히 진짜 벤틀리 여기 있어 스님 엄청 잘 올라가 그치? 응 스님의 손 잡고 시야 옳지 여기에 보면 저기에 벳돌이 있지 저기 시야 저거 보여요? 저 위에 보이지 수 백 년 전부터 네 내려오면서 소원을 빌고 네 드리던 보이지 저 우리 안 돌아가야지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돌아가야지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돌아가야지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 그래요? 시야 한번 해보자 일로 와봐 아이 좋아 아빠가 해볼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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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 영화와 천수를 누리게 해주세요 구기 영화와 천수를 누리게 해주세요 구기 영화와 천수를 누리게 해주세요 침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너무 잘 돌아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들어주는 거죠 시야는 소원이 뭐야? 그래서 아빠는 허황된 걸 미뤘는데 우리 시야가 낫다 시야가 돌려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돼요? 택배까지 나왔는데요? 야, 이거... 안 돌아가! 어머, 어머, 어머! 진짜요?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감사합니다, 스님! 응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2018년 한 해를 빛낸 예능인들의 축제. KBS 예능을 뜨겁게 달궜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2018 KBS 연예 대상이 열리는 날이죠. 나은아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무슨 날이야.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나은이 모르는 게 없네. 나은이 여기 왔던 거 기억나? 몰라요. 나은이 오늘 사진도 찍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은이 누구 만날 거야, 오늘? 치안이 오빠. 치안이 오빠만 만날 거야? 아니면 다른 오빠들도 만날 거야? 롤디엄 될 거예요. 롤디엄 하고 또? 롤디엄. 뱤디엄. 뱤디엄이. 뱤디엄이. 치안이. 어휴 이름을 다 기억하네요. 건우야. 저도 오늘 친구 또 만나네. 응? 오늘 오빠들 만나고 하니까 조금 변신하자. 오케이? 자, 빨리 빨리. 머리 오늘은 잘 만질 수 있겠어요? 저 그래야 되는데. 오늘 또 중요한 날이니까 그걸 안 와봐요. 그리고 한 번 와봤던 공간이랑. 이미 이뻐. 큰일 났어. 너무 예뻐. 저건 몇 번 스쳤는데 벌써 예쁘네. 나하나, 건우 봐봐. 어때, 괜찮아? 건우? 그럼 머리 예쁘지? 안 예뻐. 다시 바꿔? 응. 빨리 바꿔. 그럼 건우. 봐봐, 건우 착하네. 우와, 이쁘다. 못 살아. 못 살아. 건우 왜 이렇게 밝아. 괜찮아요. 무지하게 괜찮은데. 나 아빠가 드레스 준비는 했는데 다 입을 것 같아서. 아빠 나도 못 정했는데 한번 입어줄까? 응. 드레스 입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가자. 파이파이. 오늘 간다. 나하니 나와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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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오오오. 원ten 해폰 같아. 하나. 오둠 예쁜 같아. 아빠가 예뻐. 하나 너무 예쁘다. 몬아키야 Joy가. 나하니 여배우 같아. 봐봐. 시안이 오빠 볼래. 나하니 너무 예뻐가지고. 아빠만 봐야겠는데 나란아. 너무 예쁘다, 로마. 시안이 오빠 못 보겠는데? 진짜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아. 세상에. 아유, 예뻐라. 또 하얀색 입었네. 진짜 천사다, 진짜 천사. 그치? 천사다. 아니, 근데 저런 포즈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 누가 왔어요? 안녕. 엄마? 누구예요? 안녕. 나한테 뭐인 줄 알아? 사우나. 비주얼과 실력을 모두 갖춘 걸그룹 에이핑크의 손나은. 드디어 아름다운 두 나은, 투 나은이 만났네. 나은아. 나은아, 안녕? 언니도 나은이야. 언니 이름도 나은이야. 이름이 나은이야. 이름 똑같아, 언니. 너 박나은이지? 언니 손나은이야. 여기는. 저도 오늘 연희된 상황 때문에 준비하고. 오늘 가세요? 네, 오늘 애들 때문에 어떻게. 진짜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같이. 지금 건우와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아이고. 안녕, 건우, 건우. 건우, 안녕. 건우 좋아하네. 안녕, 건우, 건우. 건우, 안녕. 건우, 안녕. 아, 지금 벗어라. 이거 처음 봐요, 건우 이렇게. 뭐야. 이거 처음 봐요. 어머, 세상에. 인 Зап Law razor, 어머, Taking. 예 hoor. 네, 건우 와갈래? 네, 건우아 갈래? 우리 심, 심. Гменhon가 좋아하네. 어머, 우리 심 넣어먹으러 간다. 우리 심, 내. 날 Meh. 안녕. 보 preschool. 보 Lichtがいる. 뭐라고 놔둬요? 너 여기 앉아있잖아. 어머, 누나 손길은 또 이렇게 밀쳐냈어. 이모 손길 번쩍번쩍하지? 신기하다. 나도 이거 있는데. 나은이도 있어? 나 반짝반짝 있는데. 나은아, 이모 같아, 언니 같아? 이모 같아, 언니 같아? 이모. 나은이 이모야. 나은이 이모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아이들을 놀고 있을게요. 방해 보세요. 진짜 괜찮아? 나은아. 나은이 이모랑 놀자. 언니랑 놀자. 언니랑 놀자. 언니랑 놀자. 언니랑 놀자. 언니랑 놀자 놀자. 좋아하는 걸 다 알아요. 아빠 머리 조심해. 또 이렇게 하지 마. 지난번에 여기 와서 충격 벽고. 아빠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네. 나은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모랑? 거문도 같이 갈까? 그래? 이모랑 가자. 가자. 세상 편합니다. 아빠 머리 잘라니까 가자. 그래, 아빠 머리 하시니까 가자. 가자. 아유, 밖으로 나가셨네. 나은아, 달콤한 거 좋아해? 나 초콜릿 좋아. 나은이 이모랑 초콜릿 먹으러 가자. 야, 여기 초콜릿. 초콜릿. 나은이 그거 먹을까? 초코 에큘레어 하나랑요. 이모는 뭐 먹을까, 나은아? 이모는 핑크먹. 핑크먹을까? 이모, 에이핑크니까 핑크먹을까? 응. 산천. 나 여기 앉을 거야. 그래, 나은이 거기 앉고. 거누랑 이모랑 똑같네. 거누랑 이모 똑같지. 나은이랑 이름 똑같지. 곰돌이 같지. 아기 곰돌이 같지. 애기 곰이랑 엄마네. 애기 곰이랑 엄마네. 애기 곰이랑 엄마네. 이름 뭐예요? 이모 이름 나은이에요. 나은이는 앉아요. 난 나은인데. 이모도 나은이에요. 내가 나은이야. 이모가 나은이야. 산잖아. 맞아, 이모 나은이야. 나은이. 나은이 언니지. 그래, 언니라고 불러줘. 나은아, 나은이는 어디 살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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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울산 불러와. 나은이는 울산 불러가? 응. 나은이 집에 갈까? 나 장난감 많이 사서. 나은이 장난감 많아? 나은아, 초코 같다, 초코. 투 나은만큼 달달한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나은아, 노란 거 옐로워 먹어볼까? 노. 노? 그러면 초코, 여기 초코 있다, 나은아? 노. 노?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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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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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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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달콤해서. 나은 언니가 주는 거니까 얼마나 달달하겠어요. 우와. 나은이 초코 진짜 좋아하네. 나은이 엄청 잘 먹네. 내가 나은이 계속 이런 부르니까 이상하다. 이거 핑크 먹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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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모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건만 꼭. 음. 주세요. 나은이가 그래도 맘에 드는 사람은 초면에 잘 놀아주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손나은 씨가 아이를 잘 보는데요? 그러니까. 나은이도 먹이고, 권우 부녀도 먹이고. 권우 잠들었어요. 조용히 얘기해 주잖아. 말은 조용한데 손길이 거칠어요. 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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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적응되서 잘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은 만들어먹을 게티야. 그치? 아, 나은이도 공룡 좋아하는구나. 다 나은이 거예요? 응. 이거 가져져래? 가져져래요? 물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모 하나 더. 이모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모. 응. 끼워주세요. 나은 이모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모 다짐을 어떡해. 이모 예쁜 사주. 고맙습니다. 짠. 봐봐, 봐봐. 어떻게 봐. 깜짝이야. 아, 봐봐. 아, 봐봐. 아, 봐봐. 건너지도 잘했어, 봐봐. 나 주십니다. 잘 누네요. 아, 봐봐. 아, 봐봐. 건너가 아까 좀 자다가 지금 찍혔어요. 건너야. 언니랑 잘 있었어? 언니랑 재밌어서 뭐 했어? 언니랑 맛있는 거. 언니랑 맛있는 거 먹었어? 응. 이게 뭐야? 우와, 뭐 받았어? 이거 돌리면 소리가 나. 이거 맞습니다. 우와, 오르골 소리 들어요. 고마워. 연예 대상 4시간 전. 슈돌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금전한대요. 어느 대기실에서도 볼 수 없는 아이들 맞춤형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어른이들을 위한 수다 공간부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완벽 세팅. 오늘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의 날입니다. 배틀리 갑시다. 배틀리 갑시다. 뭐? 나오세요, 윌리엄. 우리 지금 누구만으로 갈까? 형아. 형아, 누나. 누구 제일 보고 싶어, 윌리엄? 아, 누나. 나, 언니 누나? 너는? 너 꺼누 보고 싶지? 어? 어? 우리 되게 특별한 날이야. 우리 멋있는 옷 입어야 돼, 알았지? 야. 아이들 좋으면 코코모 입기 위로 가야 돼. 윌리엄 들어가려면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알지? 네. 윌리엄 어떻게 갈래? 어디 갈래? 아빠, 여기 뭐야? 키린도 있고? 와, 여기 윌리엄 좋아하는 거 다 있어. 여기 킹카야? 킹카야. 여기는, 누나. 동생들은 다 너는 곳이야. 뭐야? 어머? 뭐가 또 있어? 슥 한번 스캔하고. 뭐 있어? 아가, 물 테프부터. 야, 아가. 뭐야? 전기 테이프 아니야? 테이프가? 아가, 테이프 빨리 삼촌 다 줘 줘요. 누구한테 주고 싶어? 아, 있어요. 그럼 이 삼촌한테 줘? 네. 가서 빼봐. 윌리엄, 뭐 타고 싶어? 수 있어. 수 있어? 아빠랑 살까? 아빠랑 살까? 아니, 무게가... 아빠랑 살까? 될까요? 우피 앉아, 이게 무게가 되죠? 아버지는 무릎 운동하는 시간이시죠. 고관절 운동.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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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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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셔. 아, 끝내라. 아이고. 야, 형 누네들은 언제 와? 누나 샀나. 아시, 빨리 와. 어우, 안녕하세요. 어, 누구 오셨다. 아이고. 아, 순재야. 누나 안 왔어. 어, 유성이야, 형. 드나이팔이었는데. 순재 형 왔어? 야, 할 수 있나? 란틸리. 안녕. 란틸리. 안녕. 악수.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가 봐, 아가 봐. 어, 아가 봤어. 아까 눈 묻혔어. 아까 눈 묻혔어. 아까 눈 묻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러게요. TV로만 봤어. 그러니까. 처음 보내, 처음 보내. 어휴, 어휴. 승재야, 안 더워? 어휴. 형, 같이 놀자. 어, 같이 놀자. 어, 같이 놀자. 훈장님 만나러 갔을 때 윌리엄 왔던 거 기억나? 어? 루만에서 왔었잖아, 윌리엄. 아, 윌리엄하고 승재는 만난 게 꽤 됐군요. 야, 윌리엄 진짜 많이 컸는데요? 야, 빠져봐. 승재 형 오니까 더 신난 거 같아요. 오. 아, 이제 잠 꼈다. 잠 깼어? 아, 잦았군요. 아, 잦았군요. 아, 잠 깼어요? 나, 빠져나가요, 나, 빠져나가요. 같이 가자. 됐다. 오, 어디 빠져나가는 거야? 시안이 오나 안 오나 몰라요. 그래, 보고 와, 보고 와. 시안이 보고 와. 승재는 또 동갑내기 친구 시안이 기다리는구나. 시안이 귀엽나? 안녕. 안녕. 안녕, ministry야. 상황이었지. 흘맞지 마. Q. does he know what he does like?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방송국을 그렇게 돌아다녀도 한 번도 못 봐주시는데. 너도야. 너네 알아요. 너네 알아요? 아aton아! 습니다! 모모 어머 아 retirement. 알려mtvas 사장님이 아니라 mare injuries 가지만... Hello, I will! 눈 안 예뻐요. 눈 안 예뻐요. 앞서 한 번 할게요. 눈 안 들여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진짜? 이거 하고 찍을까? 손가락 이거? 윌리엄 했잖아. 귀여워. 윌리엄도 너무 잘. 고마워. 잠깐만. 시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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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촌까지 날려준 거예요? 주머니에서 뻔했어요. 대단하네요. 안녕. 안녕. 안 오네. 시아님 왜 안 오지? 휴. 아직 무는구나. 공갈을. 이제 좀 살겠다. 얜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공갈을 아직 무는구나. 육대가 귀여운데. 하트촌 약간 진짜. treaties 모으셨어요. 지 burner야죠? thank fian civilians. 아유 형님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시나요? 아유 벤툄린 앞으로 계속 귀여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잘 오네요 장난을 치고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는데? 시현이가 울 줄 안 왔는데 안 와요 그냥 또 다 왔어 큰 누나 왔어 큰 누나 왔어? 진짜? 아니 큰 누나한테 사진 찍으려는데 큰 누나 사진 찍었다고? 큰 누나 큰 누나 안 있어요? 작은 누나 안 있어요 큰 누나 없었고 작은 누나 있었어? 아니 내가 빌리엄 가자 하는데 빌리엄이 뛰어가지고 나도 띌리엄이 옆에 누구 있냐고 숯을 몇 번 먹어 누가 인사했다고? 아빠! 아니 누나 작은 누나 와요 큰 거 누나 왔어 작은 누나 와야 되는데 큰 누나 왔다고? 나은이 누나 오겠지? 네? 나은이 106살 나은이라고 새로 들어온 친구야 승재는 아직 나은이를 실제로는 못 봤고 제가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그렇죠 아우 예뻐 봐봐 나나 안녕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밤 왜? 멋있어 이 시현이 뭔가 애절한데요? 시현이 몸에만 보이고 나도 보여줘요 왜 이렇게 안 와 아 진짜 나은아 오 오늘 이제 또 만나게 되는군요 지금 한껏 들떠있어요 나은이 만날 생각에 오 왔나요? 왔네요 친구들 목소리 다 늦는다 친구들 다 놀고 있나 봐 나은이 오 오 마이 갓 오 하이 오 등장 나은이 왔어요 누구야? 나은이 나은이네 나은이 안녕 나 들어가봐 나은이 나 들어가봐 나은이 나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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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머리하는 거 나은이 왜 이렇게 신났어요 나은이 둘 거 있었는데 야 들어가 나은아 새로운 삼촌이지? 이리 와 하나 봐 새로운 삼촌 안녕하세요 야기 나은아 취향적이 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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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아 3살 4살 5살이 모여있을 거 왜 이렇게 재밌냐 나은이 낯설어 낯설어 부끄럽나봐 왜 그런거야? 조금 그 어색함을 깰 시간이 필요해요 그쵸 마닥에 놔두면 그냥 가져가 그쵸 어? 인사하러 왔어? 또 잘해봐 진짜 아 친구 만났죠? 친구 만났죠? 중마고 오죠, 중마고. 운전 때 누가 잡나요? 아까 오는 상담이잖아요. 아, 멀리 다녀오는데요? 무너지 경인데요? 어지러워. 멀미 멀미. 어지러워. 아이고, 잠깐만. 많이 어지러웠다 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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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말로 불러놨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은아. 이거 뭐야? 나은이가 원래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오늘은 가방 대신 클러치 들고 왔어요. 어? 공룡인데? 나은이 공룡 좋아왔는데. 근데 왜 안 봐줘? 나은이 공룡 좋아왔는데. 근데 왜 안 봐줘? 정확하게 맥락을 들고. 도마뱀 있니? 도마뱀 있어? 도마뱀 있어? 아, 가방을 이렇게. 사실 이 여성분 가방은 또 뒤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은이 다시 찾아왔어. 이 거는 내 건데? 아! 오빠 이러는 거 아니야? 오빠 죄송한데 초면에 이러시면 안 되죠. 가방 문 닫으면서 이제 마음의 문 닫는 거지. 어머나 어떡해. 자리를 피했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고! 언니들 왔다.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어서 와. 어서 와. 아, 시안이 오빠였구나. 맛있지 않았어. 표정이 달라지는데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잘 잤어? 잘 잤어? 자다가 지금 승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은이는 시안이 만난다고 해서 깨웠어. 곰이 베어! 곰이 베어. 곰이 베어. 곰 뭔데? 곰이 베어. 어, 곰이 베어. 아, 매력으로 프리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승계보 따라한다. 그렇지. 이게 이제 나은이의 마음을 조금 빼서기 위한. 그렇죠. 따라해봐, 따라해봐. 승계보. 다같이 어울립니다, 시안이도. 흐흐흐. 흐흐. 아, 흐흐. 맥슬린은 약간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 지금. 거기다 봐, 거기다 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건우 나왔어요. 아, 건우 후면 또 못 말리잖아요. 중간까지 나왔어요. 또 올라갑니다. 아, 힘들지? 왜? 아, 힘들지? 삐딱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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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지 않습니다. 오, 승재도 알아요. 잘 추면 승재. 피가 있네, 피가 있어. 좀 약간 승재가 앞에서 리더고, 뒤에는 약간 백댓어 같은 분위기. 관람석인가요? 관람석 아니에요. 뭐야?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비보인까지. 야, 베이비. 야, 베이비. 윌리엄, 너 머리 어떻게 했어? 너 머리 다 망가졌다고. 어떻게 할 거야? 이 형 다 열심히 머리 해줬잖아. 아이들이 머리 스타일보다 즐거운 게 다죠. 형이 오늘 시안의 마지막. 자료식이라. 깜짝 서프라이즈로 하면. 케이크랑. 케이크도 많아. 꽃다발도 많아. 얘네들 심부름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네 심부름하는 거 좋아하지? 네. 그렇지. 얘네들 심부름하고 싶어 난리다. 저요, 저요. 자, 그러면. 오, 됐어, 됐어. 당첨. 그러면 시안이. 시안이 너 심부름 누구랑 가고 싶어요? 킹래. 그렇지. 승재랑. 나은이도. 승재 화살표 나은이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세 명이 너네 전우조야. 그래, 시안이 승재. 나은이는. 안내데스크 가서 케이크 찾아오기. 서라스와 윌리엄. 너네 세 명 전우조. 꽃다발. 꽃다발이 어디 있어? 네. 1층 사면. 네. 먹학이 있어서. 신간 꽃집 가서. 꽃 찾아오기. 어머, 어머. 신발 신겨주고 있어, 오빠들이. 아니, 무슨. 한족씩? 시안이 지금 신발도 모시는데, 지금. 나은이 신발이. 이야, 무서운 자. 파이팅. 나은이. 나은이.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나은이 콕 잡아. 야, 나은이 손 잡을게. 그래. 어머나. 어? 아니, 나은이가 가운데 오면 좋을 텐데. 나은이가 가운데 가면 되겠네? 나은이가 가운데 가면 되겠네? 맞아. 이야. 그래, 그래, 그래. 어머나 세상에. 가자, 나은아. 나은아. 나은아, 이거 오빠가 들어줄게. 아빠. 케이스 하러 가는 거야? 키라야? 어. 키라, 나 유튜브로 가면 된대. 오빠, 키라. 어, 키라야. 나 여기 마리와 같고. 나 진짜. 나 진짜. 아, 저거 안내될까? 저기로 가야 돼. 저쪽인데. 그쵸. 지나갔는데?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어? 보습냐고 있어. 어, 시현이 애도 있고. 아, 전광판에. 이 모습이 나오니까 신기한가 봐. 어, 이거 위리아, 위리아. 아, 위리아. 위리아, 위리아. 위리아, 위리아. 위리아, 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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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기 있다, 애기. 거느랑. 저기 할머니 집에다. 어디? 저기 나은이. 아, 나은이 아빠가 안고 있는 거. 아, 슈퍼맨이 돌아와서. 아, 슈퍼맨이 돌아와서. 화이팅. 아, 이 주먹이. 주먹들이니까 화이팅. 아, 그렇죠? 우리가 화이팅을 느끼니까. 그치. 가자. 위리아. 위리아. 여길 찾아야지, 케이. 알아. 여길 어떻게 넘기지? 여기. 저쪽으로 일단 가보자.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저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 왜? 어? 산에서 봤어, 이거. 산에서 봤어, 이거. 맞아요. 지난 여름 시안이가 산에서 봄을 만났었거든요. 무서워. 너는 이름이 뭐야? 잠깐만, 이대로 진실 밝혀지나요? 진짜야? 진짜야? 가짜야? 응? 가짜야. 이거 가짜네, 이거. 아이고. 가짜룡. 가짜룡 몰라서, 이거. 어머. 이거, 그거. 백두산 호랑이. 그러네요. 큰일 났다. 빨리 가. 아이고. 사자 친구 저게. 오빠. 이거 가짜네. 너가 울었던 가면 아니야. 오빠 울었어? 백두산 가서 시안이 울었어. 왜 울었어? 그런 거 아니야? 너 울었잖아! 심심해. 너 맞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어? 이게 뭐야? 이쪽으로 가볼까? 나만 믿고 따라와. 아 저기 소품실 내려가는데요 과연 케이크 심부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소품 케이크 들고 오는 건 아니겠죠? 꽃집이 어딨는데? 꽃집이 어딨지? 꽃집이 어디 있어요? 꽃다? 뭐 사러 가는 길인데? 꽃이요 어? 엔기 삼촌! 삼촌 누군지 알아? 어디 있어? 삼촌만 따라가면 돼 호텔 데려줄게 네 안녕하세요 귀여워 꽃 주문했어? 네 그 아빠가 살래요 아버지가? 네 아빠 심부름 나온 거야? 네 아이고 너무 착하다 릴리엄은 거기서 뭐해? 아이들 입장에서는 길 알려줬으면 됐지 가시는 길 가시지 왜 이렇게 그러네요 그래도 따달라는 것도 도움을 요청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주문한 거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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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앤디 삼촌 앤디 삼촌? 누구한테 저렇게 꽃을 주는 거죠? 누구한테 저렇게 꽃을 주는 거죠? 다이안아 어떡해 릴리엄 릴리엄 안녕 다이안아 릴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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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엄이 이제 나만 안 좋아했군요 예 아니 근데 이 꽃을 여기에 쓰려고 산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우리 이마랑 더 있어 아아악 진짜 저거는 진짜 녹아요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다니 저거 다 퍼주고 이제 빈봉투가 되네요 아유 어떻게 대상 다 있어요 축구에서 축구에서 뭐 이렇게 침기록을 다 깨고 그럼 해봤어도 아 지금 수건까지 몰라도 이거는 기록이다 형님은 지금 이거 연예대상 이때 애기들 데리고 오는 거 지금 처음 처음이요 처음 작년에 안 했으니까 저 지금 몇 번 해봤는데 생방송에 애들이 막 옆에서 막 떳하고 막 막 뒤집어져 그러는데 오오오오오 막 막 뒤집어져 그러고 오오오오오 다시 오네머머 오오오오오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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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자자자자자자자자 진짜 이 축구 선수 진짜 빠르시네요 운동할 때 그렇게 빨랐으면 지금 아니 선배님 아 발이 안 보여서 지금 방금 진짜 아버지님이네요 우와 날라다녔어 지금 사회민턴 씨, 리허설 가줄게요. 리허설 하고 올 테니까 멘트 조금... 걱정하지 마. 그거 구리 잘 넣으니까. 친구 맞지? 친구예요,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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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 재밌나 봐, 지금. 바닥 뭐예요? 테이프? 뭐가 있어, 거기? 아, 그거 뜯으려고? 그거 뜯고 싶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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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웠어. 어, 쟤 왜 저래? 그렇지, 일부러. 자연스러웠어. 어, 그것도 그렇게 뜯는 거지, 지금. 마치 거기 그게 있네? 어. 아, 귀여워. 아, 정말. 깜빡하면 쏘올 뻔했다. 어, 자연스러웠어. 어, 하이파이브. 회선이 눈길은 안 줍니다. 또 나와, 이제. 거누 계속 운전만 해. 아니, 오니까 아니라 시게요. 거누 이리 와봐. 거누 기저귀 갈 때 됐어. 이리와. 기저귀 갈자. 피피했잖아. 기저귀 갈자. 이리와. 벤틀리가 왔네. 거누 이리와. 제가 뭘로, 뭘로 유학해야지 나올 수 있을까? 그러게요. 한번 해볼까요? 누가, 누가 빼나? 거누 누가 빼나? 벤틀리랑 간다, 아빠. 너 혼자 놀아. 질투거든요, 질투. 와, 잘 가. 몇 분 다 됐습니다. 일로와. 시험도 안 맞죠? 얘네들은 뭔가를 가지고 유혹을 해야 돼.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아, 먹을 거예요. 이리와 봐.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와, 깎아. 깎아겠어, 깎아. 어, 깎아. 반응을 하는데요? 깎아, 깎아, 깎아. 질투 이런 것보다는 1차원적으로 먹을 것으로. 역시 대단하십니다. 기죽이 오랜만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옳지, 이거. 사실 그라운드에서나 보던 투샷을 여기서 보게 되니까 그라운드에서나 똑같은 아빠네요. 기적이 진짜 빨리 가시네요. 그러네요. 하구나, 우쩍하네, 아주. 왜 이렇게 시안이를 잘 다뤄요? 시안이 잘 다루는 부로. 저희 애들한테 맨날 끌려다녀서. 시안이는 약간 장난을 치고 싶게끔 하는 얼굴이잖아. 손동손동해서. 그럼 배워갖고 가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나은이한테 한번 써먹어봐봐. 이거 있지?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동전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 동전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게 동전도 내고 원래 동전으로 하는 건데. 뭔가 띠러지 않고 리듬을 더 펴고 가겠습니다. 이리 좀 가겠습니다. 그래도 운동선수라 반응이 빨라서 거의 안달 뻔했어요. 야, 10년 선배. 선배님이름 보람이 있는 거지. 그럼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 이게. 이거 한번 해야겠네. 나은이한테 하면 안 되지. 사내한테는. 쟤가 좀 더 크면은 건우가 좀 잡아봐. 웃지, 웃고 있지.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 한편 소품실로 향한 시승라. 얘네 긴장했어요, 지금. 이게 별의 별 소품이 다 있거든요. 저기가 진짜 혼자 가면 은근히 우스스해요. 개그 콘서트 소품들. 거기서 다 보려고. 가보자. 그럼 약간 좀 섬뜩한 소품. 이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의상도 그렇고. 도깨도 나고. 여기 사람 없어요? 아, 무서워. 아, 뭐야. 어머나, 어머나. 오늘 누가 하나 눈물 쏟겠는데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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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조심해. 이봐! 나 진짜 귀신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은이가 하나요? 야, 용기를 나은이가 내네요. 안 돼. 안 돼. 괜찮아. 아니야, 귀신이야. 안 돼. 나, 따가워. 안 돼. 안 돼. 가지 마. 아이, 오빠들이 겁먹고 지금. 혼자 간다고. 안 돼. 가자. 안 돼. 우리 안 잘하니까 혼자 가. 큰 말은 하지 말지. 혼자 가. 안 돼. 안 돼. 가지 마. 나 혼자 갔어. 안 먹네. 봐봐, 이리 와봐. 안 해, 키. 여기 아무것도 없죠? 갑자기 애인이네. 같이 가려고. 오빠, 무서워. 그때 이리 와. 무서워, 이리 와. 귀신 없어. 야, 나은이 진짜 영광하네. 빨리 와. 응. 혼자 봐. 누가 간다. 나도 안 먹어. 가자. 안 무서워. 오빠한테 이러면 어떡해. 나은이 혼자 갈래? 아니, 안 무서워. 이게 웬, 이게 질서예요? 가자. 가자. 난 길도 알아. 왔다, 이거. 야. 가자. 야, 이봐. 가자. 이봐. 왜 저런 거야, 오빠들. 오빠들 그리면 안 돼요. 빨리 안 나와, 하면. 그럼 나은이 못 만나. 어? 나은이 못 만나. 어머. 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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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를 이봐. 시끄러워. 시끄러워. 어디예요? 왜 저런 다 말한 거야. 왜 저런 다 말한 거야. 왜 저런 다 말한 거야. 아니, 진짜. 갔다 오니 와서 해. 야, 이봐.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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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 야, 이봐. 이거 잡아. 응? 안 지준렴 지준렴. 아니야. 야, 이봐. 야, 이봐. 이봐. 따와. 봐봐. 하나 더 아니야. 무슨 옷이 봤어요, 오빠들. 이봐요? 이봐요? 안 앉았었고 어디예요? 응. 이거 사람 아니야. 쩌네. 안 무섭지? 나이가 1등 하네. 너희들 빨리 안 나와서. 너 아니고 오빠지. 아, 다시 오빠 줘. 오빠 무서웠어 누가 무서운데 빨리 가야지 무서운데 가자 가자 근데 이거 저 혼자 가도 무서울 것 같아 진짜 오래는 혼자 가도 무서워 우리 앉았다 가자 아 여기 나왔겠네 역시 나갔어 침대 못 찾았어? 오빠 아까 못 찾았잖아 나 안 무서워 안 용감해 나 용감해 용감한 사람 좋아해? 나 용감한데 아까 거기 있었잖아 나? 같이 둘이 안 나왔잖아 난 혼자 갔잖아 나 아까는 갔잖아 아까 뭐야 갑자기? 뭐야? 옆에 승자 있는데 아까 왔지? 아까 왔지? 왜 둘이 놀아? 오늘 둘이 만난 적 있어? 그럼 둘이 어디서 만나니? 둘이 어디서 만나니? 둘이 아니 둘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둘이 놀고 뽀뽀까지 하고 둘이 놀고 뽀뽀까지 하고 우리 자원은 7주말 갔어 이게 빼고 이게 빼고 머리에 대강 탁 텄잖아 나도 그거 앉아있어 너랑 같이 좀 갔었잖아 달걀 탁하면 시승불 아저씨 만남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목욕탕에서 진한 우정 뽐냈었거든요 꺼짐 나왔네 아 진짜 너네들 진짜 치사하잖아 아 진짜 서운해 아니야 켄지밥 갔었어 근데 왜 나은이 안 따라왔어? 나은이 안 따라왔어? 본의 아니게 프로그램 참 너가 됐어 우리 그럼 갈래 엄마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가 혼자 가 나은아 어디 가 나은아 언니 와 쟤네들 언제 그렇게 치는 거야? 쟤네들 언제 그렇게 치는 거야? 아이고 어떡해 손재 쟤네 진짜 여기 치는 거야 가봐 가봐 빨리 가봐 나은아 어디 가 나은아 어디 가 나은아 같이 가자 나은아 같이 가자 나은아 같이 가자 나은아 같이 가자 이 드라마 재밌네요 너는 진짜? 이거 시청자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드라마 재밌습니다 그냥 가져와야지 아 이리 와 아빠랑 같이 놀아? 와야지 이리 가보자 거기 맞아? 이 정도면 KBS 사장시대고 한 바퀴 돈 거예요 응 투어를 했죠 물 물 있다 여기 여기 있구나 내가 따라줄게 어우 진짜 안돼 이거 하면 되겠네 내가 물 따줄게 이거 누구만 하는 거야 누구만 하는 거야 아 이게 정말 고르라고 하는군요 잠깐만 기아야 나은이 어서 내려온다 그러면 과연 나은이 물을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와 이거 나까지 긴장되네 아 이거 진짜 긴장되네요 어디 날 좀 나와? 어디 날 좀 나와? 어디 날 좀 나와? 난 안 돼 난 안 돼 쟤 건데 쟤 건데 쟤 건데 더 많아? 그렇죠 오빠 맛있겠어? 나은이 더 맛있었어 저희만 놈 얹어줘 알겠어 아, 결국 나은이가 두 오빠를 쥐락펴락하네요 개이겨 하지 말아 서서 왜냐 해줘가 어디예요? 개이겨 오, 큰데? 어우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심해 가, 고거워 아 꼴따발팀이 먼저 왔네요 윌리엄은 왜 하나 안 들고 와? 윌리엄은 너 거는? 윌리엄 누구한테 줬대요? 다른 이모가 줬어 그 이모는 누구야? 이뻤어? 네 이뻤으니까 줬지? 서라수하야 갔다 오면서 뭐 별일 없었어? 응 조금 웃긴 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 그 누구 만났는데 저희도 그 남자인데 피부도 하얀데 마음살이던가 마음살? 근데 오빠래요 야 피부도 하얀 나은살 오빠 아빠 근데 승자랑 시현이랑 그 나은이 갔어 아직 안왔어 아직 안왔어 아빠 케이크 나왔어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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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했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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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삼촌 이거 뭐야? 저거 케이크야 케이크 졸업을 앞둔 투봉스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케이크까지 준비 완료 여보세요? 어디까지 왔어? 지금 나 주차장 갈게요 아 진짜야? 지금 시안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거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숨어있어 어 숨어? 시안 시안 지금 오고 있는가 시안 어 잠깐만 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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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하고 있어 아이고 숨어여 이은도 숨어여 빨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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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불 끌 거야 아니야 아니야 쌀아야 안에서 안에서 자 거기 다 숨어 저기 여기 텐트도 숨고 다 숨어 그렇지 다 숨어 안 보여요? 그렇지 와 수아야 맘쪽 같다 안 보여 지금 우와 역시 이거 벤디리꺼 섬세해요 확실히 누나가 섬세해요 갑시다 이리 오세요 자 자 시아야 방송국 처음 와보지? 응 방송국이 뭐 하는 데라 그랬지? 다시 한번 찍는 거 맞아 동영상 찍는 곳이야 뒤로 뒤로 숨어 거의 다 왔어 지금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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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안 거기 있고 설화은 벤틀리 전혀 안 보인다 이야 잘 숨었어요 그냥 인형 같아요 인형 인형 꽃인 것처럼 들어갑시다 인사하는 거야 친구들 엄청 많다 3 2 1 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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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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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받아 나은이가 주는 거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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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야 고생했어 고마워 시아 수고했어 고마워 시아 이거 봐 아빠랑 시아사 아빠랑 같이 하나 둘 셋 와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이거 좀 그러셨구나 시아 졸업 서프라이즈 대성공입니다 다 나와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부끄러워? 이거 봐. 야, 너네 이거 먹는 거 아니었어? 수아는 또 먹었어요? 마스 보려 있나요? 찍어, 찍어. 수아야, 먹는 거 아니야? 찍어, 찍어, 그냥. 그냥 먹지. 뭐 하나는 건지겠지, 뭐. 자, 이제 너네 밥 먹자. 손이 아빠가 갖고 온 거니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요, 잘 먹어. 어이구, 야무시키도 먹어요. 아, 먹었어. 아, 먹었어? 아, 먹었어? 야, 먹었어. 먹었어. 아, 건우 출동했어요. 뭐예요? 아, 이거 뚜껑 아니에요? 아, 물 뚜껑. 아, 입에 넣어보고. 아, 이런 용도구나, 알았어. 오, 스스로 이제. 오,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안 돼. 안 나와. 나은이가 약간. 선호야, 잠깐만. 2, 4. 왜 이렇게 검은이야. 나도 흘렸어.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10명 가까이 모여있는데. 나도 소시지. 먹어봐. 뭐야. 윌리엄 팀 소리예요. 우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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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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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너무 웃긴다. 우와, 이제 한 끼 먹이는 건데. 진짜 이렇게 한 곳에 다 흥얼이니까 우리 아빠든 더 정신이 없을 거 같아. 자, 이제 다 먹은 사람은 이 이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자 베슬리 너 먼저 갈아입자 너도 다 먹었으니까 봐 다 먹은 사람이 있을게 멋있는 옷이랑 이쁜 옷 갈아입는 거에요 어 이거 왔다 어?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윌리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그게 누구지?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아... 보자군요 와... 내가 봐도 예뻐 아 그러게 표현들 왜 시켜가지고 애를 고생을 시켜 아 참 속상하게 진짜 그때 일손 부족하면 저 불러주세요 울산 갈게요 아이고 세상에 이미 저렇게까지 벌어지셨어요? 아 제가 저랬나요? 심쿵심쿵. 아 진짜? 아 진짜? 어머 나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었어요. 안녕! 진짜 소원성취하셨네요. 야 베이비! 야 베이비! 어? 시안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뭔지 알겠지? 시야야! 아이고, 나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 보니까. 안녕! 나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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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가 저만 기억이 있는데. 아니 제가! 사정.. 사정, 사정했어요. 찍어 달라고. 이러고 찍었어요. 저 차를 찍은거지 나은이 찍은거예요? 그래도 좋은 시대에. 하나 걸렸어요. 사진 찍었는데? 나은이 사진 찍었는데? 너무 나은이랑 건우 이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아니 실제로 다른 애들도 다 이뻐해주시지만 아니 실제로 너무 예뻐요 건우랑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여기서 한번 찍을까요? 건우랑 같이 건우랑 찍어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봤지 잘 찍었네요 SNS에 올려야 돼요 참고 있습니다 나은아 삼촌 이제 가볼게 밤에 또 왔나? 그래 고마워 그때 안 먹일게 그때 안 먹일게 그래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안녕하세요 밤에 울산 갈게 옷 갈아입고 붙여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옷 갈아입으러 하나 둘씩 떠난 대기식 누가 또 찾아왔나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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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가 윌리엄이구나? 네 이게 뭐예요? 화사라고 해 응? 화사라고 알아? 네 알아? 진짜? 네 고마워 이게 왜 이렇게 윤만스럽지 않으면서 끌어들이는 그치 아이들이 느낀다고요 그거를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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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보자 얘들아 얘들아 항상 건강하자 우리 어 얘들아 항상 건강하자 우리 항상 건강하자 우리 참 얘들아 참 간다니까 살이 걸렸어요 아이고 가니까요 휴 얘들아 건강하자 야 이제 우리도 빨리 옷 갈아입자 준비해야지 옷 갈아입자 가자 이제 남은 시간은 한 시간 연예대상에 오를 준비를 모두 갖췄는데요 카리스마 장착한 셔니를 비롯해서 5남매 모두 완벽 변신 톱만큼은 세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짐 장착한 고고 부자 수줍은 매력으로 승부한다 센스 있는 패션이 부자 투봉스 젠틀 신사 해밍턴 매너있는 윌리언과 KBS 사원증으로 한층 멋을 낸 밴드리 마지막으로 꽃에 든 마성의 코너와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드레나움까지 모두 준비 완료 연예인이에요 그냥 헤밍턴 헤밍턴 매너있는 윌리언과 KBS 사원증으로 한층 멋을 낸 밴드리 마지막으로 꽃에 든 마성의 코너와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드레나움까지 모두 준비 완료 연예대상 30분 전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멋지게 차려입은 고고 부자가 먼저 레드카펫에 올랐네요 이야 연예인이에요 그냥 근데 되게 자연스럽네요 순재 헤밍턴 헤밍턴 매너있는 윌리언과 KBS 사원증으로 한층 멋을 낸 밴드리 마지막으로 꽃에 든 마성의 코너와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드레나움까지 모두 준비 완료 연예대상 30분 전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멋지게 차려입은 고고 부자가 먼저 레드카펫에 올랐네요 이야 연예인이에요 그냥 근데 되게 자연스럽네요 순재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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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심하세 주륵들지않게 그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여유가있어요 어 신발 끈이면 빠져나여도 희한한 광양이 대접하십니다 이 정도면 신데렐라거든요 아 아 2때레 아 좋습니다 마이크, 마이크가 안 나. 오늘 뭐 의상이 엄청나십니다. 이제 캐주얼하면서 벽수운. 그 와중에 또 젤리를 먹고 있습니다. 뭘 먹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지 없이 또 물어놓고 젤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멋지게 못 들어오네요. 야, 대상 후보 종국 아빠와 오남에도 레드카펫에 올랐는데요. 네, 너무 떨리는 날입니다. 대상 후보에 있으십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진짜 5남매만으로도 포토얼이 가득 찼어요. 그러게요. 연예 대상 생방송 5분 전 아이들도 모두 자리에 앉았는데요. 아이고, 잘 있었어. 선배, 백순환 대장님. 나이! 아이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 백순환 대장님 빨리 앉아요. 저기, 저기. 둘, 셋. 나은이가 붙인다. 빈! 빈에, 어이, 이건 뭐야. 자연스레 있어? 버즈. 드디어 2018 연예대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보는 광경에 아이들도 신난 것 같죠? 이 분 꼭 보고 싶었다. 네, 저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친구들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안녕. 오늘 너무 예뻐요. 인기 만점입니다. 아저씨도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반가워요. 네. 오늘은... 윌리엄을 두고 시안이와 어디론가 가는 쌤아빠, 그리고 무대 위로 가는 아빠를 하염없이 바라보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윌벤즈의 아버지 쌤 해맥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칠 만한데요? 이거 이거 생방송이거든요. 이거 생방송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구야, 이거. 이게 누구야, 이거. 당황하셔서. 아, 사진모예요. 지지자 시안이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빠에게 좀 자랑할까요? 아빠, 아빠들이랑 자랑 좀 해볼까? 승재 놀러왔습니다. 와, 아이들이. 아빠 멋있어. 근데. 아빠, 아빠.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 다 올라요, 줄들이 올라옵니다. 일단 우리 아빠. 사랑해요, 할까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 알았어요. 이동국 씨.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쌤 진짜 당황했어. 파이팅. 아빠, 아빠. 마이크가 얼마나. 동국 씨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나요? 네, 저는 특히 아빠를 응원하기 위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시안 군을 칭찬해 줍니다. 네, 아기들 너무 예뻤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인기상입니다. 난가? 난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이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48시간을 통해서 매주 다양한 성장 스토리와 감동을 전하며 전 국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많대요. 아, 뒷모습도 너무 예뻐요. 축하해요. 대표로.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누가 수상 소감 해줄 거예요? 유림 할 얘기 있어요? 네. 네. 예, 베이비. 예, 베이비. 은기상 받았는데 기분 어떠세요? 바람 사랑해요. 와우. 예, 베이비. 핫 이슈 예능인상 홍태규 씨. 이어서 버라이어티 부분 우수상.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고지용 씨. 아, 진짜 상 많이들 받으셨어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 주의 피로를 아이들 보면서 힐링한다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는 모든 아버지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그 이쁜 둘 친구들을 놔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씨한테 너무 고맙고. 바깥 양반인 하시시박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봉아빠의 못다한 이야기. 이야, 진짜 멋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곳에 아들과의 추억도 더하기 위해 찾은 겨울 바다. 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랑 여기 왔었어. 너 기억나? 진짜? 네. 가족들 기억나요. 진짜로? 이 소리가 기억난단 말이야? 네. 아빠 고프잖아. 누구한테? 엄마한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이야, 오늘 촬영의 마지막이라니. 아빠. 어? 아빠. 시아는 아빠랑 이렇게 단둘이 다니면서 언제가 제일 재밌었어? 뭐 할 때가? 응. 친구들 롯데. 아, 친구들이랑 롯데? 오빠, 안녕. 선물. 내가 선물까지 갖고 왔어. 뭐? 무슨 선물이야? 어,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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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부터 시아와 잘 통했던 라니. 엄마가 마스크 사자인데, 멸치. 감사합니다. 생애 첫 심부름도 함께하며 달달한 불만의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이후로 시아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아의 마음을 뺏은 친구는 이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첫 뽀뽀의 추억, 제인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시아의 유치원 단짝 친구 봉현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함께 꼭 붙어다니며 데칼콤한 희미를 보여줬죠. 시아는 아빠한테 그거 하면서 서운했던 적 없었어? 속상하거나? 아빠가 작아졌을 때 속상했어요. 아빠가 작아졌을 때? 무서웠어? 그때 뭐가 무서웠어? 아빠가 무서워졌다. 아빠가 무서워졌다. 아빠가 무서워졌다. 아빠가 무서워졌다. 아빠가 무서워졌을까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시아랑 전두를 다 와보네. 동생에 대한 시아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작아졌던 봉아빠. 작아져버린 아빠가 혹여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시아였는데요. 그 모습이 아빠의 마음까지 울렸었죠. 저 입모양 보고 저도 울었어요. 시아 봄비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어요? 아빠가 봄비를 예뻐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더? 근데 시아야. 아빠는 시아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예뻐해요. 둘째를 낳는 부모님들께 교과서 같은 장면이에요, 이거. 그로부터 2개월 후, 시아가 먼저 우는 본비도 달래주고 뽀뽀로 무한 애정 표현까지 하는데요. 동생 모교까지 도와주면 그 누구보다 동생을 아끼는 듬직한 오빠가 됐습니다. 시아야. 시아야, 아빠는 아빠 아빠한테 갔잖아. 할아버지 산소. 거기 간 것도 되게 좋았어. 그리고 또 엄마랑 봄비랑 시아랑 같이 하와이 여행 간 것도 너무 좋았고. 아빠는 재밌었어. 시아랑 이렇게 단둘이 하는 게. 봄 햇살처럼 밝고 아침 미세처럼 순수한 아이, 시아. 아빠 봐봐요. 맘에 들어. 시아를 위해서라면 아빠는 언제든 슈퍼맨이 되어주었죠. 저는 사실 여기 시아 아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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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오 시아. 어쩌다. 시아의 진심어린 말 한마디에 늘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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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어. 착한 거. 착한 거. 너가. 응. 엄마. 울지 마. 네. 고마워. 아이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시아. 그리고 아빠가 처음인 아빠. 돌이켜 보건대 아빠에게는 함께한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아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시아는 다섯 살이 되어 있겠지. 다섯 살이 된 시아와 함께하는 날들도 참 기대가 됐다. 아빠는 사실 시아만 할 때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아빠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늘 걱정하고 공부하고 했단다. 아빠가 많이 부족한 만큼 평생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게. 아빠는 연기하는 배우 봉태규로 돌아가야 하지만 시아에게는 언제까지나 시아를 위한 요리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시아야. 언제나 시아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해줘요. 또 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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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